북과주 두 건의 대형 산불로 2만 3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수백 채의 건물이 소실되고 6만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정리합니다. 북과주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두 건의 산불로 모두 13만여 에이커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2만 3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버트 산불은 30% 진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100여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발생한 밸리 산불은 5% 진화율에 6만 1천 에이커의 산림과 40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고 적어도 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피해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55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된 밸리 산불로 4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떠나 대피한 주민들은 두려움과 허탈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는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가주 산림화재 예방국 헬파이어에 따르면 올해에만 7천여 건의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가주 전역 65만여 에이커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